네. 네. 그만큼 앞이 막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. 김은 기구 아니면 아니고.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냥 앞에 뭐가 하나 그 정도로 막했던 수준이라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면 딱 앞이 막겠다고. 보면 돼요. 근데 나이 지금 몰라요. 나이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. 근데 이게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라 2, 3년 전부터 내 머리가 벙 찐 것처럼 2, 3년 전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내가 이거 떠오르지도 않고 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지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잔다 그래야 되잖아요. 딱 그러고 싶어요. 네. 맞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무기력화. 무기력화. 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배신을 크게 당했는지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. 맞죠? 네. 맞아요. 그러고 나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요. 그렇죠? 억울해서. 화가 났어.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. 때려 죽여야 되나. 울어도 돼요. 그냥 우세요. 우는 것도 안 나가니까 우세요. 이럴 때 이 자존심에 누구한테 말 못 해요. 이 자존심에. 누구한테 자주 말을 끙끙 말 못 하고 아마 그냥 잠잘 때라도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잠잘 때만 잠도 그냥 잠을 자니까 설잠을 자요. 일어났다 깼다. 일어났다 깼다. 일어났다 깼다.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. 무식한 표현이지만 난 잠자기가 무섭다. 왜?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우니까. 잠을 자는데 꽁자리가 안 좋으니까. 잠을 자는데 설잠을 자니까. 아닌가? 많이 깨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폭점을 못 자잖아. 왜냐하면 아까 내가 사업 쪽으로 막혔다. 민간 쪽으로 막혔다. 다 막혔어요. 그래서 작년 올해는 간제 구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을 거야.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무서웠을 거야. 작년 같은 게 올해 경우에 도장을 찍어라. 사업에 도장을 찍을래? 문서에 도장을 찍을래? 그게 낭패 말을 하는 거야. 낭패 수. 낭패 수가 뭔 줄 알아? 작년에 누구하고 헤어졌냐? 재작년에 누구랑 헤어졌냐? 이 소린 거야. 누구랑 헤어졌어요? 헤어졌다기보다 그냥 사람들이랑 계속 가족들이랑도 그렇고 계속 부딪히고 가족들도 부딪혔지만 마음에서 나를 안 보니까 있잖아요. 몰라요?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. 제가요? 아니 그쪽에서. 잘 모르겠네. 그래? 3, 4년 전부터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남자한테 등 돌리고 나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. 그치?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부터. 그리고 사주 자체가 언니가 집을 있다 치더라도 누가? 언니는 이빨는 사주가 못 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죽여버렸다고요.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돈 벌어서 열심히 저금하고 있는데 자꾸 그 돈을 깨게 만들고 벌만하면 끌게 만들고 벌만하면 깨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은 지쳐버렸고 마음도 지쳐버렸고 자꾸 싸우자니 그것도 싫고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부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일해서 백날 일해서 뭐 할 것이냐고 만약에 친정이 있으면 친정에서 뜯어가고 시댁이 있으면 친정에서 뜯어가고 이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결론은.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시댁이 있으면 시댁이 뜯어간다는 뜻은 그냥 거기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봐주면 되는데 등 돌리고 있다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알아듣겠어요? 거기에 상처가 제일 크다고요. 거기에 나는 알아들이라고 믿고 말을 한 거거든. 왜냐면 노트북 찰렁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지킬까봐 시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자꾸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잖아. 그래서 노트북 본 사람이 그럴까요? 아 저 선생님과 답지 않게 말을 돌려. 왜 그 직선적으로 한 사람? 나 무조건 직선적으로 안 해. 돌릴면 돌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까지 속으로. 나는 언제까지 너네 집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해야 돼. 이거야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정 시대 다 우리 입에서 돈 나가야 돼.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그 이쁜 얼굴이 참 못 들어도 괜찮겠다. 내가 목이 짧아서 저렇게 목성이 긴 사람 참 좋아하거든. 근데 독한 년은 낙인치킨 거야. 독한 년으로. 저 독한 년. 저는 뭣도 안 준 년. 그러면 지대로 좀 주지. 지대로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맨날 받아먹기만 받아먹으려고 그래. 아 나 욕쟁인가 봐. 난 유튜브만 찍으면 욕해. 그럼 막상 오면 욕 안 하거든. 사람들이 그래. 왜 욕을 안 했어요. 내 말 틀렸나요. 전봉개요. 틀렸어요. 아니요. 다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다 소원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다 소원하는데 그 중에서 그이가 제일 소원하다고요. 그 이런데 말할게요. 네. 제일 소원하다고요.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당신이 그이한테 마음 주고 집만 보고 살겠냐고. 그 뜻인 거야. 네. 알아듣어? 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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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. 돈 벌면 뭐 하냐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. 나이 몇 살이에요? 서른여덟이요. 야 나이 많이 하나도 많은데 뭐 네가 서른여덟이라고 뭐. 어차피 너 어쩌 뭐 서른여덟 무슨 지냐. 돋겠대. 생일원. 2월 음력이요? 응. 2월 1일이요. 2월 1일? 네. 내년엔 굉장히 안 좋아. 토 안 좋아. 내년엔 내가 방에서 진짜 혼자 울어야 돼. 더 많이 울어야 돼. 정말 나는 잘해놓고 내년엔 또 별소리를 다 들어야 돼. 나는 잘해놓고 혼자 진짜 한복 입고 혼자 남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. 이거야 지금. 아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 입었냐 이랬지 이야기했잖아. 이게 이러다 보니까 더 자네가 큰 상처를 더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. 그 말이 그 말이라. 내년엔 더 힘들다고. 응? 그냥 왜 이렇게 울음을 죽여. 응? 그래서 아까 했잖아. 버림받는 인생처럼 보인다. 아닌가? 맞지? 그니는 옆에. 그니가 누구겠어. 다 알아듣지. 그니는. 옆에 있는 걸 느끼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걸 보인다. 이 말이 이 말이라. 그니 나는 뭘 잘못한 게 없는데. 그니들은 자기가 그 다 말한 거 양쪽 다. 그니들은 해준 건 없으면서 바라는 건 있다 보니. 나는 저금 해서 차북차북 우리 가정 읽고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. 왜 나한테만 지랄하냐 이거거든. 아닌가? 맞아요. 그거잖아. 그게 도와주지는 못했잖아요. 그럼 우리라도 열심히 살게요. 왜 우리라도 열심히 사는데. 왜 자꾸 해방을 놓으세요. 이거거든. 아닌가? 맞아요. 내가 그런다고 해서 저 경험 없는 짓 안 해요. 이거거든. 당신들이 해주면 저 그만큼 해주고요. 안 해주면 그냥 저 그만큼 안 할래요. 이거거든. 아니야? 맞아요. 왜 너희들은 안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바라요. 바래요. 이모야가 옷걸 된다거든. 아니야? 맞아요. 내년은 내가 진짜 솜 속에서. 솜은 진짜 이 이불은 그래도 숨이 쉬어지지만 솜 속은 숨이 안 쉬어져. 봐봐. 내년은 진짜 자네가 토끼야 토끼야 완전히 겹쳐버리는 해라고. 이거 다리에서 나오는 거거든. 이걸 자네가 어떻게. 근데 삼겨있다. 이걸 자네가 어떻게 이겨낼 건데. 수가 그러는데. 그냥 울어. 왜 이렇게 눈물고 눈 꽉 감고 그냥 입 딱 다물고. 그게 다음에 훗날 큰 병이 된다고. 내 목소리가 커서 네 울음소리는 나가지도 않아. 그렇더라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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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